자 오늘 윤해림 대표의 키워드는 나를 천천히 바라봐줘 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천천히 바라봐줘. 바라봐주는 것도 일단은 저희가 어떤 걸지 잘 모르겠는데 천천히 바라봐야 됩니까? 네 조금 천천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죠?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전공정 관련주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 지금 3분기 바닥론 이야기 계속 들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적자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초에 이 AI라는 거대한 모멘텀과 함께 사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폭등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모멘텀이 붙어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사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위주로 지금 반도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장이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이라서 2차선지에 한참 수급이 몰릴 때는 또 정말 한참 폭발을 했던 반도체주들이 또 이제 10% 20%씩 빠지면서 이게 다시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오늘 이제 시세분출을 한 몇몇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반도체 주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런 HBM 관련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반도체 관점을 바라본다면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전공정 관련주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어차피 사이클이 돌면서 내년 내훈에는 다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승 시기가 언제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공정을 좀 본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도 전공정 관련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윤희님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2차전지에 너무 눈에 쏠리고 시선이 쏠리면서 또 급등하는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바심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눌려있는 섹터나 그렇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천천히 좀 담아가자라는 취지로 오늘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테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정 중에서도 소재 관련주인데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시각액과 전구체, 그리고 2차전지 전액과 리드탭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2년도 기준 매출 비중이 반도체 67%, 2차전지 21%, 그리고 디스플레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반도체 소재 수요 저점이 지금 현재 2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이 소재에 대한 수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조금 천천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 국내의 시각액 점유율이 한 85% 수준으로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계의 시각액을 주요 고객사 내에서 독점적 지위로 공급 중이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의 업황 연도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 메모리 업황 사이클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게 이제 둔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조금 천천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최근에도 정말 천천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솔브레인을 좀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한 23만 원 정도가 사실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인데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뭐 24만 5천 원 부근 그리고 이제 26만 원까지 조금 분할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모아나가는 추세에서 한 최소 30만 원까지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을 먼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종목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는 솔브레인을 좀 모아나가는 관점이면 최근에 조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SNS 스텍을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진 기업이죠. 그래서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로서 이제 패턴이 노광이 되기 전에 마스크인 이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 위에 이 회로를 그리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공정에 필요한 게 바로 블랭크 마스크인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사실 더욱더 성장시켜주는 동력이 이제 EUV 극자외선 공정인데 이제 이쪽 기술이 워낙 어렵고 또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신기술이라 몇몇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회사가 SNS 스텍인데 삼성전다도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EUV 시장 개화에 따른 이 소재 및 부품 업체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에 이제 전체적으로 섹터에 시세가 들어온다면 다시 충분히 들어올릴 여력이 있어서 이제 오일선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를 좀 보면서 같이 보시면 다시 정고점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NS 스텍까지 두 가지 반도체 전공정 분야의 종목들을 두 개 소개를 받아 봤습니다. 솔브레인과 SNS 스텍 함께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나를 천천히 바라봐줘 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반중민 소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드렸는데 소장님은 이거 보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사실 반도체의 다른 이슈는 계속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눈여겨봤는데요. 제가 본 종목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이 원익 IPS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점이 있단다면 주요 주주 지분이 삼성전자가 있고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은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동사의 모멘텀이 하나 나왔던 것이 환경부 주관으로 스마트 생태 공장을 구축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부를 통해서도 기업에 선정이 됐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상공장의 장비 반입 효과를 통한 좀 이번에는 좀 회복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실적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 좀 받아가면서 이 원익 IPS도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서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1년간 이상 조정을 받다가 작년 10월부터 무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흘러가다가 재차에 이제 다시 무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고요. 기간과 외인의 순면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3만 4천 원 정도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래쪽에 좀 지지 구간을 든든하게 좀 받쳐주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와 관련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 하면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서 3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소장님은 원익 IPS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들 저희가 좋은 자리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차곡차곡 좀 모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내림 대표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자 일단은 오늘 반도체 천천히 모아가자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지금 어제의 이 충격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혹시라도 어제 접근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간단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언과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어제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 오늘 장 초반에 또 손절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폭락장이 온다고 해서 사실 2차전지가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다시 한 번쯤에 시세분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켜보고 다시 또 급등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빔을 잡기보다는 이제는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또 섣부른 손절을 하기보다는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배수를 하면서 아직 2차전지가 그래도 올해 내에서는 계속 이슈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조금 계속 주가 추이를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신규로 2차전지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중에서도 좀 분리막 관리자들을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